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만 명을 넘어 이제 2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도 이제 5천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전역에 대한 봉쇄 조치인 전국 자택 대피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사태를 보여주는 수치까지 발표된 오늘인데요. 오늘 역시 코로나19 관련 특집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자택 대피령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인구의 95.9% 약 3억 1,500만 명을 상대로 자택 대피령이 시행되고 있거나 곧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정부 차원의 명령뿐만 아니라 시정부, 카운티 정부 또 그보다 작은 단위의 지방정부가 내린 명령까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은 주는 주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속해 있는 몇 개 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엘라바마, 아칸소, 아이오아주, 미주리, 노스타코다, 네브라스카, 사우스 캐롤라나주 등 11개 주뿐인데요. 이들 지역은 주정부에서만 아직 자택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들 주에 속한 도시나 카운티 정부들도 독자적으로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미국 전체가 봉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사태의 심각성에 미 전국 자택 대피령을 내려야 된다는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664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더 경신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3월 넷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66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 330만 7천 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과 2주 전인 3월 둘째 주만 해도 28만 건이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한 주 지나 330만 건 또 한 주 지나 2주 만에 거의 20배가 넘는 640만 건이 더 불어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도 큰 규모인데요. 최고 많아야 2009년 65만 건 정도였던 것이 이제는 미국 내 최고치였던 것의 10배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실업수당 신청이 폭증한 것은 미국인들의 약 90% 이상 다수의 주정부들이 자택 대표령을 내리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들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킨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3월 셋째 주부터 여행과 호텔, 외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그 실직자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무엇보다 음식점 종업원이나 매장 점원 등 서민층들이 대거 실직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만에 미국 내에서 1천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1천만 건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오늘자 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업수당 신청 업무를 하는 부서에 전화가 마비되면서 이제 막 실업자가 된 사람들 미처 수당 신청을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실업수당 신청을 받는 담당 부서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실업수당 부서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과부와 걸렸기 때문에 결국 1천만 명을 훨씬 더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 있습니다. 시간제 노동자, 저임금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실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업자 수는 1천만 명이 아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네소타 대학 경제학 교수는 지난 2주간의 실업규모는 미국 대공황 당시 2년간 봐왔던 모습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비상용으로 비축해놨던 의료용 마스크와 가운, 장갑 등 보호장구의 재고가 거의 소진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와싱턴포스지가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미국 전역 창궐로 개인 보호장구인 PPE가 당장 미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병원 관계자들과 주지사들이 연일 저마다 PPE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지인 포브스지도 이를 보도했는데요. 문제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2억 8천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해 대부분 수출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마스크 대란 속에서 더 비싼 값을 주고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매체인 폴리티콘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처럼 미국 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트럼프 정부도 이젠 태국 등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들에게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의료장비를 줄 테니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처 피마는요. 160억 달러를 동원해 의료장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지난달 28일 1160만여 개의 의료용 마스크 N95 마스크와 2천만 개의 장갑 그리고 8,100여 개의 인공호흡기를 배분했지만 미 전국적으로 일산 병원 현장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UCLA 병원 간호사들은 지난달 30일 의료장비 부족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촛불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가운, 안면보호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소독용 물티슈마저 부족해 전국의 간호사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연방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 내 마스크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문제는 미 전국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또 시작되고 있어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LA 지역입니다. 에릭 갈세티 LA 시장이 주민들에게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N95 마스크 등 의료용 마스크는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구조대원들을 위한 것이라며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이에 갈세티 시장 역시 이런 언급을 하며 검은색 천으로 된 마스크를 직접 착용해 보이는데요. 또한 갈세티 시장은 이를 위해 400여 개 의료 제조업체들에게 일주일에 200만 개의 천 마스크를 제작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가운데 N95 마스크는 의료진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홈디포에서는 N95 마스크의 매장 내 판매를 중단한다는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텍사스주 라레노 시정부에서는요. 5살 이상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를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밝혀 미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방보건국도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서 이제 미국 내 마스크 대란은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 마스크 가격도 치솟자 이제 미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사용하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뉴욕타임스도 신문에 아예 마스크를 제작하는 도안까지 게재하며 전했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참으로 다양하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수제 마스크들이 제작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비싼 마스크를 구매하기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마스크 제작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네, 마스크야 이제 손으로 제작해 착용할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의류 제조업체들까지 동원해 제작한 마스크들을 배포할 것으로 보여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공호흡기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인공호흡기 확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세계 정상부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최고 경영자들과 세계 유명 대학의 연구자들 머릿속을 지배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호흡기를 하루라도 빨리 생산하자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인공호흡기 확보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제작이 쉽고 안전한 전염병 인공호흡기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차원의 정보 공유 또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자동차 회사들에 강제적으로 인공호흡기 생산 명령까지 내리며 빨리 생산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GM사의 경우 이달 한 달 동안 생산 가능한 물량은 1만여 개 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만드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1천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에게 조차 인공호흡기를 구하기 위해 손을 빌렸고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미 전해드렸지만 러시아에서 찬소호흡기와 마스크 등을 포함한 약 60톤가량의 의료장비를 신은 수송기가 어제 뉴욕에 도착해 연방재난관리청 피마가 인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산 의료장비 중 인공호흡기 대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당장 3만 대 이상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확산이 사회적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총기를 구매하려는 이들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달 총기를 구매하기 위한 개인 신원조회가 370만 건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FBI가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던 198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주별로 보면 50만 건이 넘은 일리노이주가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 켄터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총기 구입이 폭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기 중 개인들이 느끼게 되는 불안, 공포, 혼란이 확산되면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때 수많은 이들에게 무기 구입은 그런 무력감을 해소해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편 총기 구매자들 중 약 80-90%는 총기를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에이션들을 향한 인종 증오 범죄가 이어지면서 신변보호를 위해 아시아인들의 총기 구매 또한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LA 폭동 같은 상황이 다시 한 번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총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민생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코로나19 여파로 재정난에 직면한 기업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 일명 PPP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PPP 이것은 시중은행을 창구로 SBA 대출 프로그램인 7A를 통해 최대 천만 달러를 0.5%라는 초저리로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담보나 개인 보증, SBA 대출 수수료도 없습니다. 대출금 상환기한은 2년이며 첫 번째 대출 페이먼트는 6개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0년인 올해 2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직원 500명 이하의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1인 기업,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501C의 비영리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 대출금 산정 기준은 2019년 기업의 한 달 평균 급여의 2.5배입니다. 만일 한 달 평균 급여가 5만 달러라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 12만 5천 달러입니다. 만일 2019년 임금 자료가 없다면 올해 2020년 것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 대출금은 기업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입니다.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나 유급병과, 휴가, 급여 등으로 최소 75%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파트타임, 독립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 등에 지출 가능한 금액은 대출금의 25%입니다. 신청은 SBA 이용자를 승인받은 시중은행에서 SBA, 7A론 형태로 PPP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마음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신청이 이뤄지며 대부분의 한인은행들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결국 올해 치러질 대선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를 늦췄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오는 7월에 위스컨 신주 미더키에서 예정된 전당대회를 8월 17일 한 달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NC 측은 현재 불확실한 여건에서는 추가로 시간을 들여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전했는데요. 계속해서 잠시 전환 소식 전해드리고 돌아와 미국 내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